안녕, 얘들아!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튀어나왔느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인강 선생님들은 너무나 먼 존재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다른 선생님들이 채워주지 못했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쏙 메꿔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튀어나와 봤어.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여지껏 못했었던 그런 기똥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싹 100점으로 이끌어줄 거야. 이제 선생님을 믿고 함께 빡세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아니, 선생님!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뭔데?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젠장! 좋아! 내가 누군지 이야기해주지. 신뢰할 수 있는 남자 김지석. 그게 바로 나야. 네, 선생님은 서울 정시로 서울대학교 수학 교육과를 들어갔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은 EBS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또 특이한 경력이라고 한다면은 공신에서 활동해서 강성태님과 함께 활동해서 이제 대표 멘토까지 여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리하이 하이스쿨에서 인턴 교사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좀 믿을 수 있겠니? 음, 그래.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게. 자, 선생님 커리큘럼의 첫 번째, 바로 수학의 단권화야. 자, 이 수학의 단권화는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오르비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봤거든.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 자, 첫 번째 고민. 아, 기본 개념 강의는 너무 길어. 그리고 너무 쉬워. 자, 두 번째 고민. 스카이 선배들은 직접 범위, 간접 범위, 전 범위를 수능 때까지 몇십 바퀴를 돌린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민. 아, 실전 개념 강좌가 너무 버겁다. 그래서 대략 알기는 하겠는데 내가 좀 뒤죽박죽이라서 너무 찜찜하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민. 아, 나는 1등급이 나오기는 해. 내가 좀 잘해. 그런데 너무나 문제집만 풀다 보니까 아, 내가 개념 빠뜨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개념 총정리를 빠르게 한번 하고 싶어. 자,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이 단 7일 만에 해결을 해줄 거야. 자, 이 수학의 단권화의 어떤 교재의 샘플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교재의 어떤 샘플인데 이 보시면은 완전히 빈칸밖에 없어. 아니, 선생님 왜 빈칸밖에 없나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칠판에서 써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 무렵일쯤이면은 여러분들이 필기 다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은 바를 이 책에다가 옮겨 적으면은 여러분만의 단권화된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능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념 단권화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쯤은 다들 들어봤을 거야. 이 수학의 단권화에는 바로 직접 범위, 간접 범위 전부 다 녹아 들어가 있어. 즉,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확통, 미적, 기하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콰! 자, 그리고 그뿐이냐? 자, 구종 교과서 몽땅 다 여기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합집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교과서 유동 과정끼리 조금 충돌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설명이 더 좋은 것으로 선생님이 선별해서 집어넣어. 그래서 그야말로 최적화된 교과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은 뭐 전범위가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좀 거탈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정말 이 교과서의 모든 공식과 개념 유도 과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기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심도 깊은 원리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뿐이니 지석성만의 개념 비법 그리고 문제풀이 비법도 여기 전부 다 녹여냈어. 그리고 그냥 말로만 7일 완성이 아니라 정말 7일 완성, 플래너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아마 좀 저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긴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뭐 1일차, 1일차, 3일차 뭐 이런 식으로 쭉 7일차까지 플랜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강좌를 며칠자에 몇 개를 수강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수강 날짜 체크하는 것 같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의 단과나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그래프 마스터링 테크닉이야. 이거는 선생님이 작년에 특강으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정말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어. 그래서 올해 대폭 강화해서 또 새 버전으로 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죠. 자, 여기에서 킬로 문제의 그래프 또 그리고 그래프들의 함축적인 의미 여기서 다 해결할 거야.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은 이 수학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산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오로지 그래프만 파고 들어가는 정말 그래프 능력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자, 그리고 선생님 컨텐츠의 세 번째 프로그램 바로 순수수능 100% 기출의 단관화야. 자, 이 기출의 단관화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과 그리고 도구 정리, 실전 개념을 전부 다 한 권에 담은 것이지 물론 이 기출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 다른 선생님들의 강좌도 많고요. 또 뭐 어떤 실전 개념, 도구 정리를 해주는 다른 선생님들 강좌도 아주 많아. 자, 그런데 왜 대체 김지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자, 그건 나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자, 지난 수능에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문제집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는 굉장히 평소에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정작 수능 날에는 처참하게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겼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너희들 선배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교육이 아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무분별하게 쓸데없이 많은 것들 자칫 그냥 다 알려줘서 정작 필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무언가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수능에는 안 나왔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 특별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배우는 정말 그 많은 문제풀이 스킬 도구들 중에서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것이 사용이 되어 왔고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것들이 사용이 안 됐는지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그냥 수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정말 수능에 최적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아, 선생님만 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정말 전문학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향에 있는 문제가 몇 년도에 몇 번 출제가 되었고 단원 내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까지 자책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을 토대로 선생님의 어떤 경향 분석, 그거를 전부 다 글로 썼어. 이걸 막 몇 십 개를 몇 십 개로 막 다 보려고 글을 다 썼어. 자, 이것이 바로 기출의 단관화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 바로 킬러 분석의 혁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킬러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거야. 자, 그 킬러에 대한 모든 고민 전부 다 여기서 해결을 해 줄 거야.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그리고 선생님의 또한 필살기 컨텐츠예요. 바로 김지성 모의고사죠. 자, 김지성 모의고사는 작년에 정말 학생들의 아주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어. 자, 선생님은 정말 이 모의고사에서 전문가예요. 일단 모의고사 출제 경력만 벌써 8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대치 2강 학원에서 수학 모의고사 전체 지필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최고의 모의고사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도 좋아.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특강으로 하루 완성 중학 도형 총정리가 있고요. 또 하루 완성 통계 특강. 자,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수능까지 열심히 긴 레이스를 달려야 될 거야. 근데 대박이라는 것은 수능 당일날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일매일 터뜨려 나가야 되는 거야. 아, 나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나 오늘 15시간 공부했어.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대박을 터뜨려 나갈 때 수능 날에도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대박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도 한 강이 한 강이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대박으로 이끌어줄 것이야. 알았죠? 자, 그럼 우리 본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